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선명하다 확 촛불하나 이 작은 촛불하나 가수고 뭘 알아 촛불하나 켰다고 어둠이 달아나놈 어둠 보이로 활약 불필 어린 속에서 한번 던치는 나의 범죄 빛이 당했어 어쩌지 당했어 누구도 가수고 말할 거지 헌덕이 하나 작은 촛불하나 더 보면 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도 내 주위에 또 다른 추억 하나가 또는 더 이상이네 오늘 밝힌 이 촛불이 두 개 가는 거 그룹 밑으로 나를 초록 꽃을 향해 세계 가는 거 내게 가는 거 어디서 살아나 가고 지도 있을 때 내게 이래 언제나 네 옆에 서 있을게 혼자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날 손 잡아주는 게 내가 너의 날 손 잡아주는 게 내가 너의 손 잡아주는 게 내가 너의 손 잡아주는 게 우리 가요대 축제 안녕하세요. 우리 가요대 축제 연예 가요대 축제 진행을 맡은 박보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요대 축제는 박보검씨의 달콤한 목숨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죽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박보검 매직에 힘껏 빠져볼 것 같습니다. 아, 달콤했나요? 감사합니다. 저도 가요대 축제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2016년은 참으로 다사다다한 한이였는데요. 그래서인지 120여명의 가수분들이 함께 불러주신 촛불 하나가 많은 분들께 큰 위로와 강동, 그리고 선물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